오늘 하루하네요 오늘 여러분이랑 구독도 하고 하루하루를 다가서 이렇게 깜짝 라임이 상품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서 만장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췄던 춤 중에 가장 맘에 들었던 춤이 뭘까요? 음.. 저는 최근에 했던 거 중에 에스파 미비를 셀피비를 말하면 짓고 그리고 최근에 보인 거는 다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최근에 그런 거 진짜 옷도 너무 예쁘니까 꼭 봐주세요 앞머리 자를 생각 있어요? 옛날에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앞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길어서 앞머리도 없지만 앞머리를 자를 생각은 조금 있어요 조금 여기 몇 시에요? 156입니다 이제 160까지 여러분 4cm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응원해주세요 깽 하트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트 마구마구 날려주세요 아 이거 제가 잘할 수 있니 이 전쟁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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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최애 노래 뭐예요? 제 최애 노래는 다크비 오빠들의 웨마나라는 곡인데 웨마나랑 우리 웨마나랑 우리 웨마나랑 우리 웨마나랑 이번이 제 친오빠랑 같은 디케일 오빠랑 신곡이 나왔단 말이죠 일단은 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짱짱 그래서 여러분도 다크비 오빠들의 웨마나랑 한 번씩 꼭 들어보기를 추천드려요 너무 좋아요 중독성 짱짱 영어 말고 다른 언어 배움을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은 언어는 많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을 것 같아요 모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언어를 배우고 싶어요 요즘 최애 템은 제가 요즘 진짜 최애 템인데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어떤 분께서 헤이만 하나 쳐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아주아주에 존경하는 노재 선생님처럼 영어로 자기소개 해주세요 아 Hey guys my name is awesome han I like drawing and dancing and playing with my friends I love you awesome heaps thank you 에비티아이 뭐예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의 에비티아이는 이게 에이콥티입니다 공기 파티시에 화종의 표창을 낼 수 있죠 공기 파티시에 렛츠고 나의 언어로 자신이 많은 며칠 수 있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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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댓글 보다 다시 둘 다 왔어요 오우 그 몬스타일스의 주허오빠가 이렇게 하시는거에요 공기를 내가 제가 하다 내려두기 공기가 시작된다 생각하고 오우 키 몇가지 크고 싶어요? 키가 167 8 170 4개 저는 최근에 올렸던거중에 초반댄스 제가 채운거 너무 다르는데 그중에서도 타큰오파트랑 헹구한 동작운동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진짜 재밌는거에요 제가 촬영하다가 너무너무 재밌었고 영상도 너무너무 재밌었던 제 모습이 너무 잘 나와서 마음에 드는거에요 오우 놀러오자마자 어색하였어 그냥 다같이 봤대요 저도 운행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오마이갤소 오빠들 보고 계시나요 아 잘 지내시죠 먹고 싶어요 제일 기억에 나는 펫 아 제일 기억에 나는 펫은 사실 모든 팬분들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 많지만 기억에 나는 펫은 로바닌 로바닌이라고 저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고 저의 모든 것을 잘 응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한국의 외반다. 다른 구독과 인트로 되면은 처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의 노래예요. 이 부분은 주문이 없었나요? 아니요 주문은 막상. 오늘 시간 중입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잠깐 나가셔서 듣고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노래가 작고 있습니다. 편안히 민초단이에요. 언니는 민초단인데 저는 제가 원래는 민초단이었는데 지금 약간 반민초단일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랩플랜스 한번 가고 가겠습니다. 암호와 음악 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응원 호슈바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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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umble 멘티 저 atravesP 왜냐하면 si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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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